쟤도 수영을 즐기고 있는 거야 너 보니까 도망가잖아 사람들 쳐다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다 쳐다보니까 너 때문에 못 나갔잖아 걱정은 어디? 너로 나가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데 사람들이 덧붙이니까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당신한테 오는데? 왜 이렇게 멈춰? 손 여기 하면 일부러 딱 튀어갈 것 같아 우와 신기하다 당신이 왜 여기 도망가 있어? 상륙하다 우와 귀여워 야 이거 왜 여기 도망가 있어? 상륙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